빅스의 세 번째 싱글 자켓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빅스TV! 네, 반갑습니다. 네! 지금 이곳은 빅스의 세 번째 싱글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네, 예! 빅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헤어도 새롭게 하고 의상 같은 경우도 사실 자주 입지 않았던 의상만을 입었어요. 굉장히 약간 남자다운 느낌을 입었는데요.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교감할 수 있는 세 번째 싱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! 어때요? 자켓 촬영 현장인데 아 예! 그 말 밖에 못해요? 예! 이번엔 좀 남자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했죠? 그래서 보시면 다들 머리가 화끈해요 일단. 우선 저는 이렇게 불타고 있고요. 아 예! 아 예! 아 예! 아 예! 의상 같은 경우에도 예! 수트죠. 남자다운 수트 아니겠습니까? 남자다운 의상은 또 수트죠. 남자답게 변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촬영 현장에서 지금 너무 반응이 뜨겁습니다. 남자다워져가지고 기오미에서 남자다움으로 기오미에서 남자다움으로 본인이요? 본인이요? 켄시가 기오미에서 남자다움이었다. 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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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픽스가 이렇게 찍었구나 이렇게 재밌게 찍었구나 열심히 찍었구나 네네 이쁘게 지켜봐주세요. 네! 지켜봐주세요. 예뻐해 주세요. 네! 둘! 지금까지 Your Big Big Bigs TV! 안녕하세요. KTV입니다. 따라오세요. 저기! 네! 아 싫어요! 남자가 됐어요. 아니 KTV 싫어. 아 왜 KTV 왜? 이제 흔할 거야. KTV 지금 기분이 어때? 남자가 됐는데? 원래 남자였는데요. 우리 그가 남자였지. 그렇지 남자였지. 근데 더 남자다워졌어. 어때 기분이? 기분을 말해라 해. KTV는 누가 볼 것 같습니까? KTV요? 저의 수많은 팬들이 볼 것 같습니다. 그건 맞아요. 네. 하지만 내용이 있고 알찬 방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준비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신지 정말 궁금해요. 연습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. 그쵸. 여유롭긴 무슨 맨날 연습만 했어요. 네네. 치즈케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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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땡기. 치즈피자. 치즈피자. 지금까지 떡씨와 라비씨와 함께한 KKNTV였습니다. 등. 등. 대체 비승이라. 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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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이. 난 넌 대왜 이런데. 난 넌 대왜 이런데. 난 넌 대왜 이런데. 아멘